언제 준비했어요 이거를? 아 누구 목소리에요? 어떻게 알고 음악방송 끝나고 이게 설마 팬사에서 들킨 거 진짜? 진짜? 진짜 운동이 너무 좋아 뭐야? 게이지 운동이다 아니 내 파트 나와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 다음 내 파트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 근데 누구 하면 실수한 거 같은데 두 사람 했다가 진짜 두 사람 누구냐 두 사람 뭐야 누군지 알 거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고마워요 어떡하지? 나 이름 못 가지 난 이름 없다 그러네 이번에 다르네 난 소원의 드립더템 페이지만 영원하게 나도 소원아 아픈 소리 안 멈추지 않는다 우리 이름 못 가 가지 말까? 가지 말까? 너가 울게 왜 이렇게 어이가 없지 나 진짜 안 울 줄 알았어 나 너무 장담했어 아 왜 우는 거야 언니 울었어 왜 내 탓으로 내가 어차피 울었어 나 나 쭈구 언니 울어서 온 거야 페이지 울어? 야 울어? 야 울어? 야 울어 야 울어? 왜요? 야 울어? 야 울어? 야 아직 울어? 야 울어? 야 울어? 야 울어? 야 보통은 우리는 총초로 더 할까? 네 네 더 할까? 네 네 보고 싶은게 있어? 바라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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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바라봄 dude dude 그래 크래쉬 크래쉬 그렇게 얘기하자 바라다 알았어 알았어 바라다 없나요? 바라다 어때? 바라다 없어? 어떻게 없어? 7위는 너 해볼까? 바라다 노래를 무반주로 불러 드릴게요 네 콜콜콜콜 두루루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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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루루루룩 누구부터? 후루룩콜 한번 부르고 아쉽다 바라다 바라다 어떻게 할까 잠시만 참아 춤추면서? 어? 제자리에서? 춤보고 싶지 베이지 노래 부를까? 둘 다 둘 다 두개를 따로? 같이 잠시만 어디지? 어디야? 아 me fly fly and high 숨겨왔던 맘을 모두 내게 말해줘 꿈속에서 간절히 원했던 건 너야 꿈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건 넌 나의 꿈속에서 간절히 원하는 건 계속해 여지 don't give me I'm not new 전화지 오케이 오케이 다른거 다른거 또 보여줄게 뭐할까? 하쿠나랑 하나 하쿠나? 하쿠나? 하쿠나 갈까? 근데 진짜 하쿠나 감당되겠어? 진짜 신나 하쿠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? 진짜 신나 귀여워 귀여워 알았어 하쿠나 갈까? 하쿠나 한번 갈까요? 오케이 어 그렇게 해줄거에요? 우리 연습실 번호 하는거에요? 아 우리 지금 핸드마이크네 맞아요 아 맞네 전 6주년이라 또 촛불을 볼거에요 잘 보셔야돼요? 그 연습실 번호는 뭐라는거죠? 아니 저부터 시작하죠 제가 촛불 불을 올려줄게요 노래있죠? 노래 준비됐죠? 아 아